파이저 백신과 모더나 백신을 받으신 환자분들은 보시다시피 코로나에 안 걸리고 위약을 받은 환자분들만 코로나에 자꾸 걸리시는 것을 보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눈으로 확실히 입증을 했는데 그래도 나보고 맞으라면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네, 미국 논현내과 전문의 임영빈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이곳 미국에서는 의료진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시니어분들이 먼저 맞으시는데요. 의료진들도 의무적으로 맞는 것은 아니고 내가 맞고 싶다 결정해서 맞는 건데 저도 맞기 전에 안전한가? 미국 식약처 문서 원본을 들여다보고 맞기로 결정한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또한 언론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케이스들도 있다는데 정말 안전한 건지 우선 사랑하는 시니어분들이 백신을 맞으실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찾아올 텐데요. 그 결정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백신이 출시되고 나오는 바로 다음 날 뉴스를 보는데 백신 접종 후 2명 사망, 파이저 드디어 밝히다! 라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들여다봤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원본 문서에 있는 사망자들 제대로 분석해드릴게요. 파이저 백신 임상시험에 있었던 4만 4천 명의 환자분들 중에 백신을 받으신 2명이 숨지셨고 백신 대신에 위약을 받으신 분들은 4명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더나 임상시험에 있었던 3만 4백 명의 환자분들 중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받으신 6명이 돌아가시고 위약을 받으신 분들은 7명이 돌아가셨는데요. 이분들은 심혈관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심각한 만성질환을 투병하시다가 결국 돌아가신 케이스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망 케이스들은 일반 인구에서 나타나는 사망 원인과 사망률과 매우 비슷하니 백신 때문에 환자분들이 사망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아, 또 그리고 다음 기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신 맞으면 안면마비 온다고요. 얼굴 한쪽이 마비되는 구한화사는 파이저 백신 쪽에서는 4명, 모더나 백신에서는 3명이 있었습니다. 백신을 맞고 2, 3주 후에나 나타났고요. 대부분 완화되었습니다. 일반 인구에서도 구한화사가 감기 걸리고 난 후에도 가끔 나타나긴 하는데요. 확률상 백신 접종 후 나타난 구한화사 케이스들은 일반 인구에서 나타나는 확률보다 훨씬 더 적었고 또한 백신 때문에 나타났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 가장 흔한 부작용들은 주사 맞은 곳의 통증, 피로감, 두통, 근육통, 관절염, 오한, 그리고 미열이 있었는데요. 이런 증상들은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면역반응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세 번째, mRNA 백신은 신기술이라 못 믿겠거나 혹시 내 유전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자, 보세요. 만약 2000년대 초반에 코로나 백신을 만들어야 됐다면 이 S단백질이라는 것을 연구실에서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이 과정만 해도 수년이 걸렸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S단백질을 만드는 설명서를 체내에 직접 전달해주고 이제 몸이 알아서 S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설명서를 mRNA라고 부르고 mRNA 설명서는 몇 번 읽히고는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mRNA는 너무 불안정해서 우리 유전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보면 mRNA 백신이라고 부르지만 mRNA는 이제 체내에 들어가서 단백질만 만들어 놓고 없어져버리니 단백질 백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년마다 맞으시는 파상풍 예방 유사가 바로 단백질 백신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기술을 통해 의학계에 많은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NA 백신 기술을 사용하여 암세포 단백질의 mRNA를 백신으로 만들어서 투여하면 암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이제 저는 곧 맞으러 갑니다. 맞는 것도 영상을 찍어 올릴 테니 기대해 주시고요. 아 또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분들이 백신을 아직은 맞으면 안 되시는 분들이신지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